응? 아니야? 까불지 마세요 멈춰! 내려! 멈춰! 멈추면 살려주겠다! 움직이지 마! 돈 스탑! 으허허허허허 뭐야 아직도 싸우고 있어 에이다야 그걸 왜 이렇게 못 싸우지? 5주рат 삐..버... 아 빨리 에이다한테 저걸 해줘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 동네 뭐야 여기 뭐야 이 동네 왜이래 아 저 저 폐기물 버렸구나 순식간에 뒤질 뻔했구요 이것도 총알 없어가지고 사러 미친듯이 돌아가야 돌아다닐 냄새가 나는데 슬슬 너 뭐 먹냐 뭐 먹어 코딱지 먹어 어? 아오 더러워 코딱지를 먹어 어딜 튀어 이씨 앉아가지고 코딱지 퍼먹고 있네 If you find any spare parts, you'll be sure that you'll be able to find out what's going on in the middle of the game. 방금 전에 행이 터지는 느낌이었는걸요? Millenium Fever Yes! 역시 구울은 한 번에 다 죽여야 제일 맛있어 총알 너무 많이 쓰는데 근데? 뭔 소리야 왜이렇게 많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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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밥되면 다른 걸로 잡자고? 왜 그럼 조밥들 이걸로 잡을까? 뭐야 왜이래 헐 갑자기 왜이래 갑자기 미스트야 뭐야 어우씨 난리난데 안 돼 안 돼지 이 새끼옹 그렇지 레이저로 갔다가 머리통 뚫어버리기 아 구울 근접무기로 패는 거 그거 놓고 왔어요 집에 아아 잠깐만 아우씨 어 괜찮아?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장전 아우 왜 아우 이거 못쓰겠네 이거 이씨 아우 못쓰 못쓰 이거 지지 아우 방사능이야? 어디보자 방사능을 좀 내려주는게 방사능을 올려주는 것만인데 그리고 문화일 때는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열렸어? 도착하십시오 도착하십시오 오우씨 아 아따 너무 지옥인데 여기 아 너무 지옥이야 운은 피할 곳이 없어 사이코 버프 한번 빨까? 사이코 한번 빨자 FUCKING GO 문내 픽셀이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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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내리세요 네 어 무기를 내리세요 어 어 어 나 죽는다 어떡해 무기 무기를 무기를 버리십시오 아 아 좋네 관역됐네 아 개빡쳐 어 어 나 야 간마탄 왜 이렇게 약해 뭐 쓰겠냐 이거 와 이런게 장난 아니네 난 여기서 방사능 찜질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새끼들은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이 방사능 뒤죽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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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아씨 막 밀고 들어와 뭐야 뇌버섯 먹을까 쏘지 마세요 와 방사능 천국이야 이 새끼들은 어떻게 살아있는거지 와 방사능 진짜 너무 센데 시스티미닛맨 헤헤헤헤 아이지아이지 채석장인가 여기 어이 근처에 있는데 내 에이다 에이다 어딨니 시스티미닛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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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다 이 또라이야 뭐랑 싸우는거야 뭐라고 개소리야 손들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시스티미닛맨 빠루를 들고 다녀 어 깜짝이야 적인줄않잖아 죽여버렸어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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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워먹을 수 있는거 없구요 나 이러다가 방사능 그거 되겠어 나 방사능 해주고 이러다 와 심각한데 와씨 왜이러냐 죽는거 아니야 다람쥐 고추구이 하나 먹고 아니 방사능이 빠지질 않아 와 지옥이야 내가 봤을 때 라드웨이 한 두개는 빼야될거 같은데 나 지금 구울되기 직전인데 아...그러게...그냥 입구올걸... 여기가 볼트 88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지? 이 안쪽이라고 나오거든요 야 일로와봐 이것좀 열어줘 이것좀 열어줘 네 네 예 이거 너는 열어줘가?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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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развill 열었니? 땡큐 깜짝이야 럭킷 69, 럭킷 69 와... 여기 어떻게 알아냈지? 얘네 여기 어떻게 알아냈지? 레이더들? 럭킷 69, 럭킷 69 아니에요 아직 그거 있어요 한 번에 다 고치는 거 야채스프 같은 거 형은... 왜 형이 퇴화하는데 에이다는 점점 주인공처럼 돼? 아, 쉣 럭킷 80, 럭킷 60 한 마리 잡는데 총알 88들어 존내 잘못된 게 아닌가 존내게 잘못된 거 같은데 너의 유지력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다이유즈를 에이다가 이어? 오우 피 튄거 봐봐 자아 이걸 과학을 하나 찍어야 될까 아니면 로봇공학자까지 쭉 달릴까 지하에서의 더 나은 사람 여기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또 잡밥 친구들 나오네 우리 잡밥 친구들 감마탄 감마탄 통하려나 뭐야 에너지 찬다 야야야 야 이 미친 에너지가 차잖아 야 이 미친 피가 차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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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트를 구하러 왔어 보안 봉쇄 해제 방식 리액터 룸? 리액터 룸? 오 엄마 아 너무 아파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미친 아니 미친 안 대 맞았는데 피가 반이 없어져 이 개가 히힛 15 미니맨 15 미니맨 아 제발요 아따 좋은 액이 안맞네 야 아니다 빨리와라 발 잘러 그렇지 됐스 전선한테는 의문위형 안떠? 전선한테는 의문위형 안떠? 그냥 그대로 살거냐고? 왜 그런생각을 해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하지? 구찌 구찌 펠리크로튀 구울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구울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구워 틴트맨 에쓰 볼티텍 제어보드? 탄창 용량에 한계가 없음? 뭐야 이거 개 좋네 이거 개 좋은 거 아냐 이 능력치? 기억나요? 아 근데 아 탄 존네 오래 걸려 근데 이거 뭐야 잔해를 치우세요? 뭐야 갑자기? 뭐해 뭐하냐 갑자기? 보전? 뭐야? 난 볼티 직원이 아니여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mitä 저도 할 수 있는 거 여긴 이렇게 좋은 세력의 시위 아주 사용하고 조사는 배려면 배려면 가다보는 바다 제 불편은 저희는 내가 부모 Lamborghini 오야 200년 vez 앓는 눈이 제 불편으로 내 비번이 내 intimate Then 부자 얘네 우리 공격 안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야생 구호를 죽이세요 가자 일로와 이 개같은거 이거 이런 개같은 총 재장전 속도 좀 봐 볼트 액션 너무 징 너무 쉣인데 이거 너는 사랑을 죽여 그리고 너는 사랑을 죽여 너는 사랑을 죽여 저 이 개같은거 하이 더럽게 안 죽이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뿌리고 기도하라 보다 오버시어 이 총이 훨씬 더 난 마음에 드는데 봐봐 한방이잖아 으아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미치해 미치해 아우 놀래라 씨 당연히 저 멀리 있는 건 안 오겠지 하고서 앞에 있는 것만 잡았는데 아우 놀래라 이 쌍금새끼 아 아 깜짝이야 심장이야 비에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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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드웨이 없는데 미이 신기해 미이érie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여기다가 크림 구워먹고 있는거 보소 교교형 폴아웃은 유튜브용이에요 음흥흥 음... 힘든 시간이었겠구만 음... 돈 주세요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한번 해보자고 엑셀렛트 웨이킨넛 비기인 엉... 투 런 비 엑스페리멘트 린... 아인 트러스트 유 윗드... 감독관의 책상을 건설하세요? 쉣트 아... 여기 청소하는데 한세월이겠구만 아줌마 청소 좀 하고 다니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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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후, investigat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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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 이로다 이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게 없을 것 같다 네네... safe and all, buddy 약간... It's crazy stuff, right? I mean... Weird? Anyway, it's... Well, it's... Something to think about... I guess... 재료 엄청 많이 주는데? It's next with a song that... Well, frankly, it sounds very irresponsible for several reasons Here's Uranium Fever! 미쳤어! Millenium Fever 노래 외우겠다, 외우겠어 Millenium Fever Well, I had a talk with the AEC and they brought out some happens to look good And one showed me a spot He said he knowed So I straddle my Jeep and headed down the road Wow! Oh! 다 짠, 다 부셔, 다 부셔, 우선, 다 부셔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저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많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지하 세기가 펼쳐져 있는 그런... 볼트인데, 이거? 오... 아, 깔끔하다 오, 깔끔 자, 감독관의 책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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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I must make sure the desk junker hasn't 주 목적 88은 전부... 다른 볼트 전부에 쓸 목적인 다양한 시제품들이 시험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볼트 88은 완전히 가동하게 되면은 매 분기마다 새 장치들을 출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초기 시제품들은 대략적인 것이니 그걸 최선에 다할 수 있도록 해라 다른 볼트 관한 다리이고 우리는 재양시단에 오해 있기도 전에 시험대상은 보내고 이러게 2078년 초반부터 첫 집단을 받을 것이며 각 집단은 최대한 오래 사용할 것이며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인원에 대체할 준비가 되어있다 빠른 반복 시간은 필수다 만약 볼트가 폐쇄될 경우 시간계획의 촉박함은 악화되며 그 시간 동안 지연되면 무분부터 해반되도록 해야한다 모두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하다는 의무금을 갖고 있다 마스터 박사 지능 강화 습득 뭐야 이제 죽이면 되나? 앉아 그러면 에이다 개빡세게 생긴거 봐봐 에이다한테 까불려면 머리통 그냥 날아가게 생겼네 에이 기니픽을 좀 쳐다볼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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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하 굿 아하 이거 켜놓고 볼트팔팔 돌아 이제 여행을 떠나는거야? 볼트팔팔여행 어 재밌겠다 탐험가자 탐험 일로와 빨리 왠사람이냐? 아 내가 죽였군 으악 북쪽부터 가죠 음 우리의 주적이니까 으허어 어허어 구울 새끼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가 땅속에서 쳐 기어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아니 고름 두더지 그렇지 야 이 미친 야 미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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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 넣어라 안된다 안 돼 그렇지 은신중이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적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야 다행이네 두더지 고기 구우면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아 이게 약간 그 무선으로 했더니 가끔가다 한번씩 이렇게 키랙이 있네 의료상자쓰 메디션쓰 의료상자쓰 메디션쓰 의료키스 아이씨 깨물어내 이 동네에 왜 이렇게 방사능이 많지? 뭐 사람 살겠나 이거 음 음 죽었어 라드엑스가 라드어웨이랑 똑같은건가 이리와 이리와 음 총 너무 좋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이 씨 여기는 assemblyprofit 굴이 있는 동굴인가보다 어우 방사능 també 왜이래 총이야 이거 오버시야 어? 뭐야 나온건가? 배그? 배그 내일 하지 뭐 그 태기랑 애들 같이 한다 그러면은 빨리 말해주세요 알았죠? 빠르게 껴야 되니까 나를 버리고서 지들끼리만 할 가능성이 있다 라드엑스 방사능 저항이니까 제발 먹어 알았어 전설담검 있으면 뭐해 안쓸건데 은따? 아니 은따가 아니라 잘 끼기 위해서 낑기기 위해서 딱고 놀 때 또 같이 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방송일을 하다보면 멍때리고서 게임하고 이러고 있다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네명이 모여서 막 금방금방 플레이하고 심심해서 노가리 까고 있다가 막 모여서 게임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에이 딱까진 아니고 어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디있냐 어 아까 죽인 좀비한테 있나? 아이고 씨부를 난리랬네 아이고 씨부를 난리랬네 아이고 씨부를 난리랬네 어디씨 아 싸가지 없이 아 어디서 두더지 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자아악 내 머리 위에서 두더지 새끼들 엄청 태어나는 소리도 들리는데 음 음? 뒤? 뒤에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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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му가 제어보드 어디? 위 영 그 털 We 재어보드 방금 전에 뒤에 있다고 제발 먹으라고 이런 거 재어보드 말한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 말해줄라 그런거야? 아니 쉬빠! 앞하고 뒤하고 어딘지 제대로 말해달라고 방송 딜레이까지 생각을 해야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앞, 뒤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 점을 존나 찍고 있어 얼굴에다 점을 존나 찍어서 얼굴을 시청자리 Sustainable 전부다 죽은 게 덩어리로 만들어버리kami 점을 존나 찍으세요 할방구도 아니고 소설쓸다 헤어져니? 정말 존네 찍어대시네 그래서 어디라고? 위에? 여기? 아 여기 아닌데? 아이씨... 아이씨... 어디 말한거야? 여기인가? 라덱스 뭐고 써? 어어! 아핳하... 조팡 짜증나... 야 가서 야챔이나 먹어라! 자꾸 라덱스 처먹으라고 하지말고 아 2분전에 먹었는데 또 처먹으라 그러네 계속 먹으라 그러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존나 짜증나 야! 아까전에 뒤에있다 앞에있다그러네 나오라고 S.A.N.G 어딨냐고 말해달라고 아 효과가 없어졌어? 아 오케이 부가설명까지 해야될거냐 형 효과가 사라졌어 라드엑스 먹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화를 안내지 라드엑스 먹어 먹었어 조금 있다가 라드엑스 먹어 S.A.먹었잖아요 라드엑스 먹어 아니 먹었다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아니 S.A.효과가 사라졌다구 어허허허 존네 존네 빡쳐 도망갔어? 도망갔어? 야! 매니저 아까 걔 잡아가주고 채팅창 올려서 걔 잡아가가주고 밴시켜 쌍너무 새끼 형 세이버나 해 아 알았어 있어?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줘 말해줘 어디야 어떻게 가라고 내가 할게 그냥 아 좋네 여기 있어 아 뭐 앞에 있어 뒤에 있어 그러더니 여기 좋네 앞에 여기 완전 좋네 앞으로 진행해 가지고 걔같은거 원래 지네가 앞뒤도 아닌 좋네 앞으로 진행해서 앞에 있네 오늘 씨봐 혈압 한 180 찍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 유라레소서 여러분들도 답답한거 이해하지만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깐 저는 가만히 있어보세요 1등좀 한 번 하겠 어 사람들이 참 조쿠야 조쿠야 ㄴㅐㅂ 와이프한테 카톡왔다 벽 치지말라니까 벽 치지말라 분노의 계보건님 감사합니다 önce 이 방송에 행동 제발 고마워 알았어 빨리는 안될게 체크하게 할게 형 참아 혈압 오르면 머리에 열이 많이 생겨서 탈모 거점 오면 어떠냐 여기는 왜 뒤로 가라고 나오지? 응 애플로제야 고마워 점을 존나 찍고 있어 얼굴에다 점을 존나 찍어서 얼굴을 씨팔 전부 다 죽은 게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기 진짜 내 울냐 점을 존나 찍으세요 할방구도 아니고 소설 쓸다 헤어져니? 어? recat 그사람이 미... 오그럼 싸우기죠 분노의 개보거님 감사합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적당히 적당 적당해 다이유야 고마워 어 있어? 있는데 왜 하루종일 싸우냐 이거 어허 배그각이 나왔느냐 하면 불러라 그 혼자 안하고 다른 사람하고 할 것 같은 냄새가 딱 난다 싶으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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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라 아 이벤중이야? 오케이 그럼 못하지 그럼 못해요 아 아 이거 해가지고 이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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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어 이 방송 핵무제만 고마워 음 아 돌에 흑 저기 돌에 핵물질이죠 그냥 미리 빌고 들어가자 음 어 인칼놈 감사합니다 음 음 한층 빠른 리액션 좋고요 오케이 꼬추만 쏴 꼬추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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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지고 아우 난리야 이거 모드? 모드 많이 쓰는데? 모드 뭐 쓰는지 궁금하신 분은 컬어 군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러 군님은 의무적으로 카투... 저... 유튜브에서 모드...